이데아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뭐뭐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는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상대는 아름다운 것의 예를 들어 아름다움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는다.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플라토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데아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눈에 보인다. 그리고 아름다움 자체나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인간 세계와는 별도로 이데아 세계에 실제로 있다. 즉 실제한다. 현실의 사물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이데아로부터 아름다움 자체를 나눠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물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 세계와 변하지 않는 진실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 원론은 여기에서 생겨났다. 그 후에 거론되는 갖가지 이 원론은 언제나 이 이데아론에 근거한다. 이데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아딘 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보이는 것 혹은 보이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플라톤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떠올렸던 듯하다. 재미있는 것은 고전철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아저스 형상도. 이데아와 같은 말을 언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모두 폼이라고 번역한다. 반대로 우리가 번역어로 쓰는 형상과 이데아에는 형제관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라는 말을 이데아와 형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데아를 구원해낸 플라톤과 이데아론을 비판하며 에이도스를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언의 말을 사용하면서도 관점이 각각 달랐다. 이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에이도스는 이데아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이른바 인간이 인간인 근거가 되는 것, 형이상학이다. 이때 에이도스는 인간의 본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현실세계에 나눠준다라는 플라톤의 설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떤 것은 외부에 있는 이데아에 따르지 않고 그 자체가 본질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아나 에이도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기본 용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데아라는 말 자체는 철학사에서 그다지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영어에서도 이데아는 아이디어라는 말로 완전히 일상어가 되었다. 다만 근대 독일 관념론에서는 이념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가령 칸트에게 이념은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인 인간이 인간성에 완전한 현실을 목표삼아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것이다. 시간축에서 아주 먼 미래에 있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 허초점 지점이다. 예를 들면 도덕국가라는 이념이 있다. 현실 세계에서 결함이 많은 인간들이 지금 당장 그 나라를 실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들이 서로 인간성을 연마하여 실현해야 할 최고의 상태이다. 칸트는 그러므로 인간은 이 도덕국가라는 이념을 목표삼아 날마다 스스로 정한 바른 규칙에 따라 목표에 한 발작씩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칸트에게 인간의 유한성은 역으로 이런 이념, 이데아에서 인식된다. 현실의 인간은 아주 먼 허초점, 바로 이데아의 장에서 빛을 부여받는다. 이 때문에 한계가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루는 이원론의 잔상이 보인다. 서양철학사란 플라톤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제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실제로 서양철학에서는 이원론적 사고를 축으로 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적 발상이 형태를 바꿔 계속 등장해왔다. 진리와 허위, 본질과 현상, 주체와 객체, 이론과 실천 등등이 있다. 분명히 이데아라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고 패턴에서도 익숙하다. 오히려 벗어나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이상적 상태와 현실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비판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판의 근거가 되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적어도 함정의 여지와 그 실체를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함정을 잘 발견하는 철학자는 누구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몇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고통스러워한다. 파리가 파리통에 빠지게 된 입구가 어딘지 알면 죽음에 이르는 그 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철학이 빠진 함정의 출구를 알면 철학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통의 구조와 출구를 몇 가지 형태로 보여준다. 특히 그때까지 본질이나 정의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비판을 반복한다. 가령 게임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게임을 다루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낸다. 하지만 이것도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요컨대 게임의 본질을 밝힐 만한 적절한 표현이 생각났다고 해도 그것은 게임의 본질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게임을 연결시키는 가느다란 실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게임을 연결해보면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사라지고 마는 하나의 가족적인 유사성에 친하지 않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유사성의 특징은 가족적 유사성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사성, 가령 체격, 얼굴의 특징,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도 이처럼 서로 겹치고 교차한다. 그러므로 게임은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게임은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정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정의나 본질 따위의 철학적인 개념을 맹신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맹신하게 되면 모든 요소에 제각기 숨어있는 본질이 있을 것이라 믿게 된다. 여기서 많은 철학적인 의문이 생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형의상학의 문제는 지성이 만들어낸 장애물 같은 것이다. 또 한 가지, 후각이 발달한 하이데거를 보자. 그는 인간에게는 이데아도 본질이라는 것 역시 상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묻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묻지 않는다면 본질 따위 없는 것은 아닌가. 본질이라는 개념을 이데아처럼 실체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묻는 현 존재 자체에 주목한 점이 훌륭하다. 이는 초기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론의 중요한 관점이다. 하지만 후기에 와서 하이데거는 다시 한 번 더 비틀어본다. 독일어의 윗은 본질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써서 보여준다. 인간은 본질이라는 것이라는 말이다. 기본적인 존재론의 관점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물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후기 하이데거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간의 실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재의 은신처, 존재에 의해 정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본질은 이데아처럼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기능한다. 이것은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어쩌면 너무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